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대 유물에 관련된 거 같은데? 갑자기 과거 회사이냐? 갑자기? 여태까지 조상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내 혈관에 조상들의 저주받은 피가 흐르고 있어. 응? 나는 영웅이 될 몸이야. 갑자기요? 갑자기 세피루스? 갑자기 아픈 척하는 거 봐라 얘가 정신 차려 이 새끼야! 합체! 우린 에리스마를 구하러 가야 돼! 합체해버렸어. 정신 차려 인마 했는데 합체. 이게 내려가는 길이었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야? 아 제발! 아 승구님 제발!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초반에 나왔다니까. 어 이게 뒤치기 하네? 픽업하다! 어 107. 오 데미지가 세졌다. 예전에도 그랬나? 이게 기습인데 기습하면은 데미지가 좀 더 돼. 둥까샷! 아 맞네. 두 개 정도 들어가네. 빠칵 빠칵! 빠칵 빠칵! 빰빠밤! 바르타 문신이 뭔가 쓸데없이 디테일하다. 하하하하 여기서! 저 로봇팔 챙겨가고싶다. 이거 뭐하는거야? 여기다 괜히 또 전투하지 말구요. 하하하하 아휴 진짜 귀찮다 이거. 도로를 이따구로 판대? 그 방금 도로를 이따가 하하하하 야 이번에 기습 아이다. Okay 아따state 아 아니 각 Energy 왜 안되냐고ㅋㅋ 짱짱다 비트럿이 트칭 트칭 형태로는 똑같애 예 가 되었다 예~~ 예~~~ 이게 되면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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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쎄까야 죽어라 잊지마요 꼭 예 를 해본다는거 요즘 만들어도 되나? 하하하하 여기서 전투를 한 10번정도 하면 리미트가 또 찰거 같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한번 해보십? 와 아까 3,000 얼마에서 지금 5,954원이요 아 여기 길이 있네? 아 여기네 그래요 여기라구요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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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우엉 아 여기 여기서 거기네 에리스마이 원래 있던데 어 그니까 근데 어디로 가라 걔지? 에리스마 구하러 가야 된다 했는데 우웅 – 세피러스 우ël – 하더니 괜찮아 detective 총색 차려 이러고 갑자기 이렇게 됐어 뭐지? 하하하하 아니구 제안하는 거야 기차 타야 되나? 아 그건 아닐거 아니에요 얘네 기차 좋아하잖아 여기? 여기 한번 가보죠 뭐 들어갈거 같은데? 어? 어? 갑자기? 뭐지? 귀신? 으응 아아 우리가 음 어 꽃을 음 아아 아가씨 대신 꽃 봐줌 괜찮아? 난 상관은 안왔는데? 아이씨 장난해 이거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저 위에 한번 가보죠 다 밟아 발 хорошо they are proud how can we stop 어딨을까 근데 방금 에리스마 그 뭐지 캐릭터가 잠깐 비쳤었죠? 캐릭터가 비쳤다고? 네 가운데 딱 있었어 애들 가운데 진짜? 네 아이C 여기 아닐걸요? 으..... 에에에 에에에 freedom!!!! ㅋㅋㅋㅋㅋㅋ 어딜가~~ fö Edward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죠 충전이 잘 안되서 그렇구나 아 패드가 충전이 안 됐다고요? 선이.... 아아 안먹는거 같애 도돈 도돈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노래의 전조였는데? 이 노래의 전조라구요? 아 모르겠다 에잇 모르겠다 요거요거요거 배경음 이러다가 이제 빠바바밤 빰밤빰빰빠 빠바밤 빠바바바바밤밤 그 나오는데? 그 노래 안들어 봤구나 무슨 노래 얘기하는지 1도 모르겠습 아는 사람은 댓글에 제보 좀 부탁드릴께요 하하하하 다 아는데 누가 알아 하하하하 다 알아 후후 너무 너무 현대를 안사는거 같아 아이템 아이템 좀 사줘 아이템 아니 자꾸 아이템 사라 했는데 어디서 사냐고 아이템 상점 없었어요? 아니 그 어딨냐고 알려주라고 하하하하 아무데나 들어가서 봐봐요 아이템 그리고 뭘 자꾸 사라는거야 아냐 그리고 아까 샀던 방어구 아이템도 껴주라고 방어구 아이템? 에엣 바보 바보 프론즈뱅글 빼라고 하하하하하 하 이거 한 번 하고 나가지네 스읍 아 됐다 아 속 시원해 하하 하하핳핳하하하 그리고 방금 전에 상점 아니였어요? 그 아리스마 집 가볼까 아아 그 풀밭, 풀밭인데 전혀 근데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가볼만 해요 어 맞네 왜 가지? 플룩 wasn't it? 플룩 맞지? 예 맞는데 패드가 말 안들어요 이즈어봇 아리스마 그렇지? 쏘리 더실라 헤브 헐 아이노우 데이 투 헐 프롬 헐 어? 여기서 될 것 같다고? 아닌데 데이 워 헐 하하핳 헤브 헐 데이 워스 아리스마 원티드 헤브 헐 아리스마가 웨이스티이드 왜 나 그게 생각나죠? 원티드하니까 그러게 왜 생각나지? 모르겠어요 원티드 웨이스티 헤브 헐 전레절레 GTA하고싶다 하하하하 아리스마가 뭐가 특이한게 있나 아 아 뭐야 뭐.. 고대 전사를 생존잔가봐 그런가 보네요 15년전 구미호를 봉인했지 미안하다 얘들아 사실 이거 할려고 어그로 끌었다 원데이 어느 날 그 아이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휘유 갈 때까지 가보자 어 열렸잖아요 뭐야? 하늘에서 떨어진건 아니잖아 남편은 어딨는거야? 남편 어딨어? 남편 기다린다는 말도 안했는데 남편 기다린다는거 아니였어요? 별로 아무 얘기도 안나왔어 15년짜리 저 아줌마 힘 되게 쎄다 눈에 주저앉았어 어 뭐야? 설마 어 문 닫혔어 사람없음? 절레절레 이런 안돼 이랬는데 하늘에서 1점만 합시다 왜요? 남편 기다리는거 맞네 맞잖아요 근데 남편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 여자애를 발견한거죠 매일매일 여기서 기다리다가 어? 뭐야? 아가씨 괜찮아유? 저 여자애가 에리스마 어렸을땐가봐요 그런가봐 엄마가 여기서 다쳤나봐 무릎이 까졌나봐 왠지 저 여자애가 6편에 나오는 누군가랑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6편? 네 파이널 판타지 6에 나오는 누군가와 관련되어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모르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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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돌아오지않고 애도 없고 그러니깐 애를 훔쳐가지고 옳다구나 이게 바로 하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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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바로 다의 아이다 그리고 애가 맨날 넘어졌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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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에 중추신경계에 무슨 이상있는것은 아닐까 아니 근데 왜 얘기한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왜해 TMI 아니야? 하하하하 맘? 뭐야 있네 어? 아 아니네요 과거의상 와아 편집보소?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지? 어? 남편의 영혼이 보이나봐요 어? 뭔소리야? 하하하하 스피릿 11월 데이즈 레이럴 아리스마가 추측한거네 미리 얘기했어 뭐라고? 엄마 울지말라고 누군가 지금 죽었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편의가 왔어 아빠가 남편이 죽었다고 아아 에인션트라는 엔션트라는 엔션트라는 어떤 그 인물들이 있나봐 특수한 능력을 가진 애들인가 봐 아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엔션트라는거 아니깐 이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꺼 갈거야 아니야 그 아저씨 틀렸어 난 아니야 막 이러는거 같아 뭐지? 아 그래서 저 남자가 계속 애를 보호하려고 따라다니는거였네요 그런가부다 아아 오빠가 아닌가부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끼가 보이면은 데려갈려고 끼가 있는데 이제 데려가는거지 근데 제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려고 옆에서 계속 관찰하고 하니까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우선 그냥 데리고 갈라고 이제 데리고 탔던거 같아 대놓고 납치하려고 음.. 그래 하하하하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딸을 납치할겁니다 아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죠 하하하하 언젠가 납치할겁니다 마를렌이 여기에 있었나? 뭐..언..언..언.. 마를렌하고 이 가족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뭐지? 마를렌 때문에 아리스마가 걸렸대 네? 아리스마가 쓰읍.. 아까 안읽었나? 마를렌을 보호하러 갔었나? 하하하하 아아 아까 읽었던건 그거였잖아요 아리스마가 그녀는 괜찮을거라고 막 그랬다고 어 그거랑 관련된거 아닐까요? 어 그니까 그..그전에 그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리스마가 마를렌을 만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 스토리 어 마를렌 여깄네 어 여깄구나 여기다 숨겨놨구나 아아 아빠 울지마아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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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를렌 따위나 살아있군 아리스마는 하하하하 블루 애를..애를 어 잘 숨겨줘서 고맙다고 아 guess what? 맞춰보게 맞춰보게 그런거 아니야 하하하하 레스 없어 없어 어음 뭐야 그니까 제 말로는 아리스마가 너를 좋아하는거 같아 라고 하는거 아아 모르겠어 하고 그러길 빌자고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아 티파니한테 얘기하지마라 티파니랑도 잘돼야 되니까 헤헤헤헤헤헤헤헤 티파니가 더 이쁜 미드가 더 강력함 우선 이 게임에선 그런데 이제 신형 신 리메이크 버전을 한번 봐야돼 아 그래요? 여기 진짜로 다들 이쁘게 나오거든 그럼 우리 이거 다 하면은 심판도 할거에요? 아.. 좀.. 좀.. 쉬었다 하하하하핳 생각해보시죠 한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 근데 좀 나중에.. 하하하핳 한 10년 뒤에? 어 이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나중에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리메이크해 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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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메이크 그래 그렇게 되면 그때 할거에요? 그래 와 끔찍하다 하하하하핳 여러분 우리 안 할거에요 그거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조졌어 하하하핳 그럼 이제 아리스마를 구하러 가는거죠 아리스마를 구하러 가는거같애 아 오케이 이제 신라필딩에 쳐들어가서 아리스마를 데리고 와야지 그럼 게임 끝나겠죠? 어어.. 이제 흑막을 걷어내고 이러면 끝날거 같은데 오케이 한참 남는것 같다 그럼 이제 신라필딩 쳐들어가는건 다음시간에 그럽시다 안녕 여러분 빠이빠이 니 바 쥐파